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 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체스 경기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경기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분석해 오고 있는 스킬링 오픈의 결승전 그 마지막 날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챔피언 매그너스 칼슨이 100으로 경기하고요 또 이제 미국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9위 웨슬리소 선수가 흙으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자 디퍼를 시작하는데 어제 경기랑 그 이제 백흙이 똑같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까지 완전히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어제랑 똑같이 나이트가 나오구요 퀸스겜빛 디클라인드로 전환이 됐고 자 c5가 나오면서 세미타라시로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오프닝 이름이고 흑이 c폰을 빠르게 전개하면서 백의 중앙을 공격을 했어요 자 폰 교환이 일어나구요 자 어제랑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iqp 여기 중앙에서 iqp가 생겨납니다 자 백이 이 폰을 전진하면서 상대 중앙 폰을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 중에 이 폰이 교환되면서부터 이제 흑이 좀 수세에 몰린 것 같다 라고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답변을 했거든요 이거는 백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우위입니다 앞에 첫 수를 먼저 둔다라는 첫 수를 먼저 두기 때문에 중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백의 기물은 3개가 나와 있죠 반면에 흑의 기물은 하나만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 기물 전개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을 뭔가 치고 이 오프 그 포지션을 열었을 때 백이 좀 더 우위에 설 수가 있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스의 그냥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폰이 교환되구요 퀸이 퀸을 잡구요 이러면 흑의 킹은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더 이상 캐슬링 할 수가 없죠 자 폰이 일단 잡혔으니까 나이트가 가서 얘를 회수하려고 갑니다 포크 위협도 만들었구요 자 비숍으로 막는데 어제랑 똑같이 칼스는 나이트로 비숍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폰을 회수하지 않고 상대한테 더블 폰을 만들어 준 거구요 게다가 지금 나이트와 비숍이 교환이 됐으니 백은 이 비숍상 이라고 하는 이점을 일단 가지고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제까지 똑같이 진행이 되구요 자 비숍이 폰을 공격하고 킹으로 수비하고 캐슬링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나오는 지금 12수를 줬는데 여기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어제 경기랑 똑같이 진행된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프닝에서 특히 이 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프닝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오프닝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오해를 좀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오프닝을 다 외우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필승 공략법을 아는 것처럼 다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프닝이라는 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소 선수가 어제 이 오프닝 똑같이 이 수순으로 진행해서 경기를 졌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은 오프닝을 또 들고 나왔어요 자 그건 뭐냐면 웨슬리소 선수가 어제 패배를 통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괜찮았는데 그 후부터 뭔가 경기가 좀 꼬인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부분을 지금 고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여기까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겠죠 근데 오프닝이라고 하는 게 특히 오프닝 이론이 거의 한 100년 넘게 이게 누적된 어떻게 보면 지식의 결정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모두 다 지금 웨슬리소 선수가 한 것처럼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시행착오는 기본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개선점을 찾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닝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그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둘라 그래 남들이 다 알려지고 뭔가 필승 공략법을 해서 내가 무조건 이기기를 바라는데 기본적으로 실패를 하지 않으면 이거 오프닝은 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하기가 점점 뭔가 무서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뭔가 다 외워가지고 내가 완벽한 걸로 가려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마치 오프닝을 나무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나무 트리처럼 이게 가지를 뻗어나가잖아요 처음 줄기만 잡아놓고 얘를 점점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되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가지가 점점 촘촘해질수록 오프닝이 이제 레퍼토리가 되고 오프닝이 점점 이게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좀 최대한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기를 일단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그 메슈서 선수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 칼슨이 먼저 튭니다 상대가 분명히 어딘가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칼슨이 어제는 이제 비숍이 나오고선 룩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나이트와 비숍 교환되고 진행이 됐었거든요 자 이건 이제 어제 경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룩이 D1칸으로 오면서 자 이번엔 좀 다른 쪽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죠 자 룩이 나와가지고 비숍을 때립니다 자 비숍이 도망가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면 어차피 상대가 나이트가 나오면서 이 비숍을 또 쫓아낼 거거든요 100은 지금 폰을 하나를 잃었으니까 최대한 비숍상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에 한 수를 내주지 않으려면 그냥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A6를 둡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인데 일단 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폰이 지금 무방비예요 그러니까 100이 이렇게 전개하면서 바로 한 수를 벌 수도 있고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침투하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6를 두면서 나이트가 오지 못하게 일단 막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비숍 전개가 되고 자 여기서 여기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바로 다음 수 그러니까 흑의 다음 수와 그 다음 수가 이 경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외술수 선수가 여기서 한 2분 정도로 소모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저는 정말 이 경기에 백미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룩이 C6 칸으로 내려와요 저 처음 딱 이거 분석하기 전에 한번 쓱 한번 보거든요 경기를 오늘 어떤 경기로 분석할까 하고 저는 이게 딱 보는데 이걸 보고선 어 뭐지 싶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목적이 딱 뚜렷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모든 수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어떤 의도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딱 보면은 뭘 설명하지 라는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본 순간 목적이 불분명해 이거 뭐지 싶었는데 이게 되게 감춰지고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술수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2분 동안 고려한 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전술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수가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수까지 보시면은 이게 좀 놀라움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낀 놀라움을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요 자 룩이 올라오는데 얘가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흑은 지금 폰이 하나가 많아요 그리고 칼슨이 어제 경기와 다르게 폰을 회수한다기보다 이 기물 전개 우위를 살려서 지금 이쪽 퀸사이드와 중앙을 압박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비숍 전개 끝났죠 룩까지 오면은 이쪽에서 훨씬 큰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흑은 이 비숍과 지금 룩이 전개가 덜 됐죠 폰을 하나 가진 대신에 전개가 굉장히 늦습니다 룩이 나오려면 비숍이 움직여야 되는데 비숍이 나오려면 킹이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좀 많아요 근데 흑이 지금 CN룩이 꽤 취약한 상태입니다 백의 룩이 지금 C1에 오게 되면 뭐 이런 체크 통해가지고 이제 공격에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룩이 올라오면서 지금 얘를 수비를 일단 해둔 겁니다 게다가 백이 이쪽 퀸사이드 쪽 나이트가 와서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모두 차단을 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 룩이 D6 칸을 지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여기 올라온 수가 그러니까 당장으로서는 이게 중요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음 수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룩이 C1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 웨슬리소가 킹이 DA 칸으로 갑니다 저는 이거 보고선 아까 이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사실 그 웨슬리소 선수가 이거 2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예상을 했으니까 이거는 거의 한 5초도 안 돼서 바로 둡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미 수입계가 끝나서 자신의 계획을 일단은 실행을 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컴퓨터가 봤을 때 이 수가 최선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그 점수가 좋은 그러니까 흑이 둬야 되는 최선의 수가 이거라고 나와요 근데 얼핏 보면 되게 이상한 수거든요 자 지금 백의 룩이 있는 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대가 훨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칸인데 킹이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걸 제가 어떤 수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킹이 피해야 비숍이 나가고 비숍이 나가야 룩이 이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수가 킹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전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자 흑이 이 나이트 F6 나이트가 지금 두 개를 같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오버로디드 해서 과부화된 기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얘가 백이 나이트로 폰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룩이 교환되면 이제 비숍으로 잡을 거고요 흑이 나이트로 잡으면 얘가 이제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 킹이 떠나고 말았으니까 이러면은 폰도 잡혔죠 나이트 잡히면서 다른 폰 잡히면서 이거 경기를 내줍니다 자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뒤로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룩한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뒤로 빠지게 되면 자 그러면 그냥 룩이 나이트가 A5로 가면서 A4로 가면서 룩 교환되고 그러면은 백의 룩이 침투를 해버리죠 그러면 흑은 이걸 막기 위해서 다시 한 수를 더 써야 돼요 그러면서 공격에 지금 이 나이트한테도 노출돼 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1로 가는 선택지가 안 되고 얘가 뒤로 빠지는 게 훨씬 좋은 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대 이 속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전술적으로 봤을 때 백이 이걸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흑에 이 수비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퀸사이드 공격도 지금 막혀 있고요 게다가 이 나이트가 서로 지금 수비를 또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또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제 또 그런 질문도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댓글도 좀 많아져가지고 제가 열심히 막 달아드리고 있는데 그 컴퓨터 분석을 쓰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드리길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되게 잘 사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되게 좀 길게 달아드렸어요 뭐냐면 이게 아까 최선의 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보면은 저도 그랬고 아 이게 최선의 수네? 이게 좋은 수구나 하고서 다음에 이런 수 둬야지 하고 딱 하고 지다가 버리면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절대 이 수를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웨슬리소가 이걸 2분 생각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랜드마스터가 2분 동안 고민한 수인데 우리는 컴퓨터 한번 쓱 보고 아 이게 최선의 수구나 하고 5초 보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이걸 보면서 아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수가 그래서 저도 이제 컴퓨터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어제 실시간 중계했던 것도 다시 보면서 그랜드마스터가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뒀는데 이거 왜 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한 10분 넘게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거들을 만들었죠 이게 왜 좋은 수인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컴퓨터를 활용할 때 컴퓨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컴퓨터의 최고의 그 단점이 얘는 우리랑 작동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못 해줍니다 우리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거든요 우리보다 강한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최선의 수인지를 어떤 근거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비슷한 상황에 나왔을 때 같은 수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랜드 마스터 수술을 봤을 때 그냥 이게 최선이라서 그냥 뭐 세계 챔피언이 뒀으니까 따라 두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기반 논리적인 근거를 이제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이제 실력이 그만큼 늘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강조 드리고 싶고 킹이 피하고 나서요 자 이제 비숍이 올라오죠 비숍으로 이제 뭔가 압박을 넣어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의도가 드러납니다 매술소가 여기 지금 지킨다고 했잖아요 뭘 지키고 싶었냐면 비숍이 전개 되는 걸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러니까 아까 처음이 뭔가 되게 봤을 때 이게 무슨 수야 싶었던 게 조금씩 이제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백이 여기서 나이트를 잡으면서 지금 이 비숍을 공격하려고 그래도 보시면 룩이 언제 와 있어 가지고 얘를 지금 수비를 해주고 있죠 이러면 지금 흑이 이제 기물 전개가 마무리가 되죠 킹 나오고 이제 룩이 전개가 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걸 지금 전개를 지금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었고 꽤 위기라고 또 느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전개에서 굉장히 밀렸기 때문에 근데 외술소가 이렇게 해서 경계를 풀어낸 거죠 자 나이트가 이쪽 퀸사이드 쪽 이제 압박하려고 하니까 일단 룩 교환하고요 이제 흑에 이제 킹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 아까랑 상황이 다르죠 지금 비숍이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칸과 첫 번째 행 그 다음 다음 수에 이제 룩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물 전개는 다 따라왔고 포니 하나가 많은 이점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경계는 계속 진행이 돼요 자 드디어 이제 흑의 룩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나이트가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죠 이제 흑한테 주도권이 슬슬 넘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비숍 공격하니까 달아놔야겠죠 왜냐면 지금 백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숍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블폰이라고 하더라도 폰은 폰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신이 가진 이점을 가지기 위해서 비숍을 일단 살립니다 체크 들어왔고요 다른 나이트가 오면서 여기를 가로막죠 자 나이트가 공격해요 지금 여기 폰 공격했고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짜입니다 여기 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비숍으로 그냥 잡아 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비숍 상대 나이트 두개 싸움이거든요 근데 요런 경우는 나이트가 충분히 비숍을 상대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압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왜냐면 첫 번째로 폰이 하나가 더 많다는 거 이것도 일단 큰 이점이고 그리고 전초기지가 있습니다 나이트가 지금 이 중앙에서 얘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백이 C폰이 있어 가지고 쫓아낼 수 있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랐을 텐데 이 자리를 일단 쫓아낼 수가 없고요 또 전초기지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D3칸에 그러니까 얘가 핀을 풀어내고 나서 이렇게까지 보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나이트가 좀 더 괜찮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숍 쫓아내고 나이트가 이동합니다 어디를 가냐면 여기를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이트한테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얘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룩 체크는 그냥 룩으로 막아서 교환해버리고요 자 그러고 나서 나이트가 와서 수비를 해주죠 나이트는 이제 서로가 서로 이렇게 지켜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올라가죠 지금 좋은 자리를 잡았고요 얘를 잡게 되면 폰 구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통과한 폰이 생기니까 이거는 흑이 그냥 이긴 게임이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고 자 킹이 옵니다 이 사이사로 들어가서 지금 상대 압박하려고 하고 자 지금 이 폰으로 여기를 지금 공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잡게 되면 이제 나이트가 잡히니까 그러니까 나이트가 뒤로 도망을 가고요 자 서로 폰이 교환되면서 결국 흑이 이 약점이었던 더블폰을 상대 이 건강한 폰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얘랑 지금 교환하는데 성공했고 통과한 폰을 가지게 됐죠 이러면 흑이 주도권을 잡았고 이제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숍들은 자신의 진영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뭔가 활동적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가 없죠 뚜렷한 타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나이트가 압도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자 폰이 서서히 올라가고요 그래서 나이트가 공격 그리고 폰 전진하면서 이제 킹이 따라 나올 거예요 이 킹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폰을 지금 호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비숍이 뒤로 들어가서 이 폰을 공략하려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 피해 놓고요 자 그리고 이제 킹이 계속 내려옵니다 자 여기까지 뺏기게 되면은 이제 뭐 퀸사이드 쪽 폰 잡히는 것도 그렇고 폰 전진을 허용하게 되니까 비숍으로 일단 막았고 자 일단 비숍이 대각선 수비해 놓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들을 잡아 가죠 체크 체크하고 이제 폰이 전진되고 이제 서서 이제 두칸 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서 여기서도 이제 웨슬리서 선수의 테크닉이 정말 돋보이는데 그걸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폰부터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킹이 내려오고 자 이제 칼슨도 뭔가 반격을 만들기 위해서 폰을 공격하는데 보시면 나이트가 가서 폰을 때립니다 그럼 얘를 수비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얘가 어디를 가냐면 자리를 바꾸는 테크닉이에요 공격하고 나서 여기로 들어오죠 그러면 다음 수에 체크가 생깁니다 체크가 되면 폰 전진하면 이제 승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러니까 얘가 공격하러 갔다가 빨리 돌아와야 돼요 이걸 막아야 되니까 자 근데 그 다음 수도 굉장히 멋집니다 나이트가 C3로 들어오면서 이 밝은 색 칸들을 차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다음 수에 H5 딱 두는 순간 B숍은 이 대각선에서 나가야 되죠 그럼 다시 체크를 이제 그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잡고 나면은 이제 퀸사이드 폰들 다 이제 어 좀 속된 말로 털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통감폰도 이미 많겠다 그리고 킹포지션에서 완전히 지금 흙이 잡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나이트로 지키면서 공격 들어갔고요 자 폰 하나 잡아냈고 그리고 나서 이 폰을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잡으면 포크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접적으로 일단 수비를 해놓고 나서 그러 나서 이제 이 폰 하나를 마지막까지 잡아냅니다 이러면 지금 통감폰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거의 흙이 승리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폰이 전진하고요 어차피 나이트가 뒤에서 수비하고 얘는 지금 무적이에요 잡게 되면 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백도에 잡을 수가 없고 다른 폰이 전진하면서 결국 경기를 승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 폰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수에 승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보면 킹이 지금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수를 보고서는 칼슨이 경기를 포기를 하고 말죠 자 이렇게 일단 살펴봤는데 오늘은 뭔가 그 어제 경기랑 좀 다르게 막 전술적으로 막 상대를 막 두드려 패고 이런 경기보다 웨슬리스오 선수의 그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개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경기를 풀어낸 언뜻 보기에는 이게 좀 불안불안해 보이긴 했는데 사실 다 계산이 된 수였고 이거를 다 컨트롤을 해내면서 결국 이제 하나 남은 폰 하나 많은 폰으로 일단 경기를 승리를 따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기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자 짠! 자 이게 결승인데 우리가 본 경기는 이거예요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 첫째 날도 무승부 두째 날도 무승부가 되고 이제 타이브레이크에서 웨슬리스오가 1승을 거둡니다 블리치 경기에서 그것도 칼슨을 상대로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비기면서 자 이래서 일단 우승자로 자 웨슬리스오가 칼슨을 누르고 이 스킬링 오픈에 우승자가 됐습니다 중결승에서 히카로 나칸부를 이기고 또 결승에서 세계 챔피언까지 꺾으면서 웨슬리스오가 정말 상승세가 좀 무섭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다음 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는 체스 경기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